안녕하세요 한미티비입니다 오늘은 이쏠로모님 일월 구일날 스케줄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베스 투 라디오에서 김 백천의 백뮤직에 음 오후 열 두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점심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쏠로모님이 출연하시니깐요 106.1MHz 꼭 고정해서 이쏠로모님 나오실 때 꼭 청취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미티비가 간단하게 스케줄을 알려드렸습니다 1월 9일입니다 케이베스 투 라디오 임 백천의 백뮤직 오후 딱 점심 12시니깐요 이때 106.1MHz를 고정하셔서 청취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미티비였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